이 분은 바로 첫 세대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래퍼 한쥐입니다. 체크즈. 20살이야. 얻어들고 다릴 때만 해도 너는 누구 너는 나라는 게 이렇게도 명확해 저 첸 몰라서 서로 생각할 시간 시간 초가 된 기분 더 지나면 서로 돌아오라고 또 못해. 난 지금 돈 기억에. 처럼 정체 없이 네 사람을 꿈꾸네. 네 눈물 한 텅 빈 이 맘을 다 채울 텐데. 채워지지가 않네 채워지지가 않네 채워지지가 않네 채워지지가 않네 채워지지가 않네 딱 너의 반 반 반의 반이라도 내겐 남았더라면 이렇게 봉져있진 않을 텐데 Love Love the stars Love the stars Love the stars Love the stars 참 너의 반 반 반 반의 반이라도 내겐 남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오우 무대에서 놀 줄 아는 아인데 추천자분들께 인사하시죠 하나 둘 스텝업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래퍼 한우입니다 네네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내 꿈 내 꿈을 막는 것들을 모두 먹어 추워 난 달려 내 꿈을 향한 너 헌 헌 헌 ях 하